안녕하세요. 내가스터디 김기철 선승입니다. N수를 결정한 우리 학생들, 마음 되게 아프죠? 그 다음에 아마 죄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위로의 말은 아니고요. 정말로 작년에 원했던 대학 못 간 건 맞지만 작년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대학을 올해 합격을 하신다면 죄인 아닙니다. 부모님도요. 기뻐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행복감도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냥 만족스럽진 않은 학교에 다니느니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해서 정말 원하는 대학 가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재수 결정했다. 또는 삼수를 결정했다. 너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올해 바짝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전 퀘스트에서 하나 말한 게 있어요. 이제 고3 학생들 기준으로 1월 순삭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요. 거기서 했던 말을 한 번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N수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면 반드시 올해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한 학생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비단 영어라는 과목이 한정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재수할 때 이런 마인드였어야 돼요. 막연하게 올 수능에는 일 찍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너무 막연하게 계획을 짜니까 막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무조건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힐 정도의 공부량을 만들어내겠다. 더하기 한 달에 한 문제 정말 더 맞히겠다. 이 목표로 공부하면 공부하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재수 정규반 학생들은 2월 중순에 시작할 것이며 또는 조금 늦게 해도 3월 초에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3월부터 공부를 해도요. 3, 4, 5, 6, 7, 8, 9, 10. 11월은 보름 남았는데 내가 그냥 7개월만 남았다고 칠게요.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혀도요. 7문제입니다. 영어 21점 올라갑니다. 그럼 다른 과목도 딱 계산 나오죠. 어? 그럼 수학은 4점짜리 있으니까 4, 7, 28점. 똑같이 국어 21점.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제가 매해 학생들한테 정말 계획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실천한 학생 중에서 2등급, 3등급씩 안 올라간 전 과목 얘기하는 겁니다. 안 올라간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표가 뭐냐면 학생들 계획을 너무 잘못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계획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막연하게 영어 기준으로 합니다. 영어만. 저 영어 강사니까. 하루 단어 몇 개 외우기. 오늘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공부하기. 몇 시간 공부하기. 이러니까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전화면,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전부 다 70 초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은. 60 후반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 초반 학생 기준으로 내가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지? 이거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자,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만약에 하루에 단어를 30개씩 외웠고요. 꾸준하게. 한 달 동안에 정말 거의 천 개를 외웠고, 내가 그 천 개 중에 거의 다 암기에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만 갖고도요. 한 문제 더 맞춥니다. 그것만 갖고도. 그러면 등급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이 등급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려면 뭘 해야 되지? 첫째, 어휘를 암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라기보다는 완전 몰랐던 거 외우는 것보다는 알지만 복습하는 게 많겠지만, 어휘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뭐예요? 제대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게 끊어 읽고 묶어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1월 순서이라는 케이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끊어 읽고 묶어있는 게 아니고 해석이란 필자의 의도를 내가 이해한 걸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바꾼 게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장 세 줄, 네 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죠. 해설지를 봐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장은 두 번, 세 번 읽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필자가 정말 의도하는 대로만 글을 따라가는 게 그게 해석입니다. 그게 되면 이제 문제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재수할 때, 아, 나 이제 문제풀이 다시 한번 해볼까? 내가 빈칸이 약하니까 빈칸을 1년 동안 할까? 성적 안 늡니다. 왜요? 기본기가 깨져 있거든요. 필자가 정말 말하는 대로만 글을 따라가는 연습이 되지 않았어요. 강약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잡으면서 글을 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빈칸 문제 나올 때마다 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국어 문제 풀 때 키워드 잡죠. 혹시 국어 키워드 안 잡아요? 아니, 동그라미 치면서 글 따라가지 않나? 그러다가 근거 문장 나오면 밑줄 치고, 선지 오답 지우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영어요, 끊어 읽고 묶어있는 학생들은요, 수능에서 박살납니다. 끊어 읽기, 묶어있기가 해석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는 한 문장 문장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6줄의 평균 6문장으로 구성된 수능 읽을 때 한 문장 해석하면 위에 거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아,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왜 기억이 안 나지? 다시 읽어야지. 그리고 하는 말,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해석이 아니고요, 국어랑 똑같아요. 국어 키워드 잡죠. 그럼 영어도 키워드 잡으면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필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어는요, 진짜 쉽습니다, 키워드가. 그게 뭘까요? 5형식입니다. 우리 중1때부터 5형식 괜히 배운 게 아니에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 물론 저도 문제 풀 때 밑에 S, V, O 이런 거 안 써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이게 문장의 뼈대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육하원 측만 알면 그 문장 이해한 겁니다. 뭐냐면,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를 동그라미 씨면서 읽잖아. 문장만 이해한 게 아니라 전체 글을 놓치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빈칸이던. 순삽은 다 맞춥니다, 이건. 왜? 줄거리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난 빈칸이 약하니까 빈칸만 500개 풀어볼게요. 아니, 오늘 풀었다고 치자. 그럼 내일 풀 문제는 오늘 풀어본 적 없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두려움 없어요? 내가 이 질문 공부했다고 할 지원정. 그래, 이거 답은 이거인 거 안다고 할 지원정. 내가 볼 모의고사는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빈칸 500개를 풀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4월 말까지입니다. 4월 말까지는 해석 공부예요. 제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제대로의 의미가 끊어 읽고 묶어 읽어서 우리말로 옮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끝났어야 되고요. 만약에 등급이 좀 낮은 학생이에요. 선생님, 제가 영어 진짜 0, 4여서 영어 4거든요, 0, 5거든요. 이 학생들은 묶어 읽고 끊어 읽고 의미 단위별로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키워드 잡으면서 글을 따라가는 공부가 돼야 돼요. 이 공부를 4월까지는 하시길 바래요. 왜요? 우리 N수생은요. 6평이 되게 중요합니다. 6평 성적이 대학 성적은 아니지만 재수를 선택하고 나서 좀 잔인한 얘기해볼까? 작년 수능과 올해 6평이 성적이 똑같다면 이건 좌절입니다. 몇 달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작년 수능과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집에도 못 들어가요. 창피해서. 뭐냐면 6평 전에 5월 달에는 나도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요. 문제풀이하라고 저는 추천해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1등급 초반이다, 1등급 중반이다 계속 공부입니다. 제대로 글을 따라가고 필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배워야 돼요. 근데 학습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배운 다음에 익히는 거잖아요. 이건 혼자 자습할 수는 없거든요. 배우고 익히는 패턴을 유지해서 글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풀을 병행하는 거다. 단어는 무조건 외우면 되고요. 우리 N수 결정한 학생들이요. 아까 첫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수 다시 하고, 삼수 다시 하고 이럴 때 정말 죄인 같은 느낌. 근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학을 올해 정말 합격한다면 예를 들면 영어에 안정된 게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 탐탐 전부 다 정말로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정도가 됐다고 싶시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계획을 짜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어에 한정했어요. 선생님, 저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Q&A에 오셔가지고요. 진행 다 남기세요. 저희 연구팀, 팀장님들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올해 한 해 정말 빡세게 공부해서 작년과 비교되지 않는 상상도 못했던 대학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